아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건축일반 했구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무조건 책을 산다 안산다 그렇죠 건축일반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에요 평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수업 지도한 교수학습 이 평가는 무조건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왜 임용고시가 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잘 뽑을 수 있냐 잘 가르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가 교수학습 이런 것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모듈 수업이 뭔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자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입니다 자 바로 자 선생님 성격과 목표 자 성격 자 건축 도면 해석 제도 과목은 건축 일반 건축 일반 건축 기출 실습 각종 건축 시험 시험을 이수하기 위해 반드시 반드시 설득해야 될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과 이랬습니다 자 이 과목에서 이수할 내용은 건축 제도에 의해 건축 캐드 건축 구조물 제도 주택 도면 해석 및 제도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지도할 수 있는 과목이다 결국에는 도면 해석과 제도지만 여러분들 내가 다시 또 강조할게요 뭐냐면 이 과목은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설득해야 된다 반드시 즉 건축가에서는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를 넣어야 되고 토목가에서는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제발 좀 이걸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감사하면서 다 잡아냈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자 목표 자 목표 가겠습니다 목표 자 건축 이런 것들을 한다 자 내용 제가 건축 제도에 의해 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건축 제도에 의해 한번 볼게요 건축 캐드 건축 구조부 제도 건축 도면 해석 및 제도 자 그리기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전산 응용 건축 제도죠 전산 그래서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교과서를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어떤 지역이든 실기 시험 실기 시험은 패스 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건축 제도 이걸 뭐다? 그렇지 실내 건축 기능사 실내 건축 기능사 맞죠? 자 영역별 성취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영역별 성취기준 건축 제도 위에 자 도면의 종류 및 용도 척도와 치수 기능 물론 임용고시에서는 이거 몇 분의 몇입니까 이런 과학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건축에 대한 내용은 다 물어본다 이런 겁니다 건축표현기법 투시도 왜 실내 건축 CAD는 뭐다? 전산 응용 건축 건축 CAD가 뭐다?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건축 CAD 명령을 익히기 건축 2D 도면 그리기 건축물 구조부 제도 건축 구조부에 의해 기초와 바닥 그리기 벽채와 계단 그리기 천장과 지붕 그리기 주택 도면 해석미 제도 주택 도면에 의해 실내 도면 그리기 주택 도면 그리기 건축 시공 실무 도면 그리기 자 이제 교수학습을 봅시다 교수학습 자 교수학습 보시면 건축 제도에 의해서는 다양한 건축 변경을 활용할 수도 있기도 한다 건축 캐드는 뭘로? 각종 시공실무 과목을 연계한다 이거는 그리기를 하고 건축 구조부 제도에 의해서는 CAD 풀름을 활용해서 그리기를 하며 각종 시공실무를 연계해서 시공실무 과목 제발 시공실무 과목 무슨 말이죠? 자 주택 도면에 의해서 항우 이렇게 지도한다 자 평가 봅시다 평가 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사전에 평가 방법과 시기를 공지한다 자 수행평가는 면접에서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사전에 공지합니까 안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건데 안 하는데요 왜? 그렇게 했거든 너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평가 방법과 시기를 학부모라도 학생에게 학교 알림을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마련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시시하겠다 그래서 단편적인 게 묻는다 아니다 다양한 것들을 묻는다 자 영역기편은 제시대 성취기준 학습목표 암기보다는 원리에 의해 중점적으로 자 시공감문과 연계해서 도면 제도능력 맞죠? 실습 강평 또는 토론의 시간도 같고요 이거 내가 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교육과정평가원하고 한국지급능력개발원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벌 만큼 벌었습니다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해라 해도 맨날 혼자서 머리싸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거 사꾸나는 데 있고 자 영역기편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 걸릴 수 있다 맞죠?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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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적인 거로 그냥 걸릴 수 있다 그냥 설명할 수 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도면 해석과 제도였습니다 자 건축도면 해석과 제도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이것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좋아서 무조건 자 별표 몇 개 무한대 무조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야 알겠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자 건축도면 해석과 자 건축도면 해석과 제도 오늘 강의로 오늘 오전 강의 지금 오전 11시 다 돼가네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구도 아래